동대문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소재 사업자가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며 11월 15일까지 접수를 마감하지만 자금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소액 긴급대출은 2천만 원 이내, 중소기업 일반 대출은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5년 균분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해야 합니다.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지원반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소상공인지원반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 ственно